돌푸드사와 프레쉬 익스프레스 사이 포장 샐러드 제품이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감염 가능성으로 리콜 되었습니다. 돌푸드에서 생산한 샐러드는 크로거, 리틀 샐러드와 심플리 네이처 등 여러 브랜드로 판매되었으며 유통기한은 2021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월 8일 사이입니다. 프레쉬 익스프레스 사이 스윗 히츠 포장 샐러드 리콜 대상 제품 코드는 Z324에서 Z350 사이입니다. 제품 코드는 패키지 전면 유통기한 아래 기재되어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의 전체 리스트는 미식품의약국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어린이와 노인,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하며 건강한 사람도 고혈과 두통, 매스꺼움, 복통 및 설사와 같은 증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유산 및 사산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